야구보소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야구보소 1장의 서론에서 주셨던 교훈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구보소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 것을 말씀했습니다 혹 그 인내하는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이 서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시험을 만난 성도들이 인내로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한 인내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삶을 더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기보다 시험을 해석하는 지혜 그리고 인내할 때 필요한 그 믿음의 지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1장 서론에서 주어졌던 이 교훈이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었고 흩어졌기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가난 속에서 불이한 권력자, 불이한 부자들에 의하여 착취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면 그것은 인내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라 또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교훈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인내와 기도가 거의 비슷한 횟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번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어 번역분을 보면 거의 7차례씩 이렇게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이루기 위한 인내는 반드시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 기도 없이 인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보면 지난주 살펴본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가난한 이들을 핍박하는 불이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이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그들에 의하여 핍박받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지난주 5장 6절에 말씀해서 그 성도들을 의인이라 칭하며 이렇게 그들의 대형에 대해 말씀했죠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악한 방식대로 불이한 방식으로 그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야구보서의 말씀 전체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한 번 산에서 연설하신 내용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 속에 또 기록으로 남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가야 할 믿음의 교본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구보사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교훈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들의 빗박에 대하여 참된 믿음으로 대응하는 의인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할 때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힘없어서 하는 말이다 능력이 없는 말이다 마땅히 행해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농부의 인내를 예로 든 것입니다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인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할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시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립니다 햇빛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또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또한 농부의 인내는 긍정적인 인내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 농부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생각하면 지금의 모든 인내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내는 그런 인내라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인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적인 인내 그것이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농부에게는 추수의 기쁨을 얻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추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뿌리는 비유를 비롯한 여러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추수로 비유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간 참과 거짓이 완전히 구별되는 시간 이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 집행되는 심판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그러한 심판이 바로 추수로서 비유되고 있다는 거죠 농부로서 열매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는 열매는 거두고 가라지는 버림받는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가 실행되는 때가 있기에 인내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함으로써 복수하고 원한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지 못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야구부사도는 두 번씩이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음을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 두 구절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추수하시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서 계실 뿐만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임박해 계시다 매우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지금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임박한 거예요? 문을 열어주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나십니까? 불편하다 힘들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분명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재림 직전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이들에 의하여 판단이 악으로 치우친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근과 지진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지진이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진의 횟수가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가파르게 지진의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에도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는 다를지라도 또한 이런 전염병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급속도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염병이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끝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새로 출연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전에도 바이러스들이 많았지만 예전에는 어떤 동물이나 그런 인간이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러한 생물의 차원에서 머물렀던 거 이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번져가는 이 전염병의 시대 인간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전염병 시대는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그리고 마지막에 극단적인 이기주의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살인사고의 끔찍한 소식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 자기를 사랑하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가는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농부의 인내는 주수의 열매, 그건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그날은 또 한편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 추수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한 야구보는 이 인내의 풍성한 의미를 더 설명해 주기 위하여 요베의 인내를 예로 더 추가합니다 동물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열매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는 때로 당하는 고난은 원인도 할 수 없고 결과도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요베의 인내가 그러했습니다 요번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고 또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의 인내가 바로 요베의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베의 고난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첫 번째 고난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상실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 종 모든 소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 고난 엄청난 고난이죠 바로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욕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욕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은 승리했습니다 욕은 이 고난 속에 인내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상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고 나는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돌아갈 것이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욕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욕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질병이 생긴 겁니다 온몸의 약성종기가 일어난 것이죠 요즘에도 약성종기는 다루기가 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고난에서 욕의 아내가 그 인내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킨단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욕의 아내가 욕에게 한 말입니다 욕의 아내가 1단계의 그 시험은 욕을 바라보고 무너졌지만 그 이겨냈지만 이 욕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을 때 아내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때 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장 10절에 아내에 대한 욕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욕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좋은 것만 받을 수 있겠어 고난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 대단한 인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이 욕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험이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 번째 그에게 주어진 시험은 뭡니까 이러한 상황이 끝을 알지 못하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잠시의 고난은 지나가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내 그 자체가 시험 받는 거죠 욕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 전에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을 때는 입술을 닫고 범죄하지 않았던 욕이 세 친구들이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고 욕의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들의 말에 욕의 입이 열리면서 그의 안에 불평과 엉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욕기에 중후반부에 보면 욕의 많은 한탄이 나오죠 세 친구들은 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욕은 나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욕의 인내를 예로 드는데 우리가 욕기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는 3단계 시험에서 무너진 것 같은데 이런 욕의 인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구부 사도는 욕기를 끝까지 안 읽은 것 같다 초반부만 읽고 중반부는 읽지 않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닌가 혹은 유대 인들의 문헌을 보면 욕기를 각색해서 욕의 언약이라는 책에 보면 욕의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모습을 다 빼버리고 긍정적인 모습만 그린 책이 있다 그래요 틀림없이 야구부는 욕기 원전을 읽지 않고 그 책만 읽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비평하는 학자들의 코멘트도 봤어요 저는 그런 코멘트를 보면서 참 이분들은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욕이 당한 고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당해도 이분들은 난리 났을 거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비평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 1단계의 시험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욕의 인내와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라면 욕의 이 한탄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말할 자격이 없어요 새 친구를 비롯하여 그럼 어떤 면에서 야구부가 욕이 인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욕의 모든 항변이 욕이 하나님 앞에 때로 불평하고 또 원통함을 호소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호소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탄원하고 신원을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원수를 왜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저 원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에도 많죠 왜 그 시편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씨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걸 못 참고 나한테 이렇게 불평해?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이렇게 한타라는 내용 듣기 싫으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욕은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욕을 너가 인내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욕을 인내의 모범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부 사도를 통해 욕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다 농부의 인내만이 아니라 욕의 인내까지 이르러야 된다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들죠 하나님 왜 빨리 세상을 이렇게 공유롭게 하시지 저렇게 못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공의로 심판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걸 자신 안에 있는 불의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함에 대해서만 심판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너까지 다치는 거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유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보며 인내하라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인의 모습은 욕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야구보 사도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끌고 기도하는 그의 무릎이 못이 박힌 모습으로 무릎이 되어서 낙타무릎이다 야구보 그 자신이 고난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이죠 14절 이하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 상황을 설명하며 기도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질병으로 고통 겪을 때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믿음이 더 좋아지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질병을 맞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오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라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말은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문자적인 의미는 의학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약과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이 곧 약이었고 의술이었어요 그런데 병들고 가난한 사람은 그 기름을 약을 살 돈이 없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의 대표인 장로들이 힘을 모아 그 기름을 사서 함께 치료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의학적 치료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학적 치료도 하나님의 치료로 믿는 겁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있다면 죄를 고백함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죄와 상관없이 받는 질병도 있습니다 욕처럼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럴 땐 죄에 대한 회계 의학적인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계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많은 질병들이 생활습관을 생기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심리적 질병 지나친 염려와 근심이 많다든지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많다든지 이게 다 질병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질병이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지기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지나친 탐욕을 가지는 것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인간이 가진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까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이 죄의 고백은 인간의 육신의 질병까지 낮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이 질병을 발병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인격의학자라고 말하는 폴 투리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찾아온 어떤 환자는 원인을 모르는 두통 가운데 오랫동안 시달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약을 다 써보아도 낫지 않았어요 이분을 찾아왔을 때 이분의 접근 방법은 일반 의학에서는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분은 일단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일반 상담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분은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에서 나누는 큐티 쉐어링 같은 거예요 그 육신의 치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는 오랫동안 이 두통에 시달렸는데 학자였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 물어보니까 사실 연구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한 번도 정리되지 않고 물론 연구하다 보면 자료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누가 손 대면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손 대지 않고 있었던 연구실이 떠올라서 그걸 문득 좀 정리해 봐야 됐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서 정리를 했더니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논리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면 못 되는 거죠 그러나 난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뭉쳐진 뭔가가 우리의 육체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참으로 기묘해서 정말 영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것은 의학으로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 고쳐야 될 습관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리라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순예배 때 서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때로 죄를 고백하고 때로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육신의 질병의 치유까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기근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이죠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늘 당시 사람들은 바하리라는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미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주셨고 그 비가 그 모든 풍요의 근원이 되었 것만 사람들은 바할 신이 그 모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바할에게 쫓아갔죠 하나님이 때로 3년 동안 기근을 주셔서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기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그치게 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경제적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경제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적 기근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 삶의 경제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이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었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변화가 기도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은 유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이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 기근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진리를 떠난 이가 주변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질병과 기근은 자연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즉각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타락한 자유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바꾸는 데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구부 사도를 통하여 흩어져 핍박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인내하라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하라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고 요배의 인내를 기억하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또 진리를 떠난 이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는 핍박이 힘들어 배교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역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순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병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연약해진 영혼을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기근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왜곡된 이념에 의해서 잘못된 교육, 인권조례와 같은 것, 잘못된 입법들 또 이 사회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거대한 일종의 핍박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지서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의 제림이 임박한 이 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겨운 이 어려움만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때를 우리가 대비하며 믿음의 인내를 또한 인내 속의 기도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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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